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변은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제 피부 타입이 뭔가요? 건성인가요? 지성인가요? 입니다.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아 이 타입이구나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클렌징, 스킨케어 방법 설명해 드립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집에서 피부 타입을 자가로 알아보는 방법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피부 타입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자가 테스트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피부 타입은 건성, 지성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수부지 타입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피부과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 아니라 총 16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바우만 스킨 타입이라고 해서 MBTI처럼 크게 네 가지 범주가 있어 이 네 글자로 표기하는데요. 이 네 가지를 각각 살펴보면 첫 번째, 지성인지 건성인지 이 오일리 드라이에서 O인지 D인지 두 번째, 민감성인지 저항성인지 센시티브 레지스턴트 SR 세 번째, 색소성인지 비색소성인지 피그멘티드, 넌피그멘티드 PN 네 번째, 주름이 있는지 탱탱한지 이 윙클드, 타이트, WT 이 네 가지 범주에서 하나씩을 골라 네 글자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건조하고 민감하고 색소가 있고 좀 탱탱한 편이라 나는 DSP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MBTI와 정말 비슷하죠. 근데 MBTI도 사람을 무슨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냐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MBTI도 할 때마다 바뀌는 분들 있죠. 이 피부 타입도 마스크 같은 외부 요인이나 이 기온 변화, 스트레스, 임신, 폐경, 노화 등에 의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교과서 중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이 피치패트릭에서도 이 내용을 한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이 바오만 피부 타입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재까지 가장 신뢰감 있는 피부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오만 피부 타입 설문지는 총 6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질문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점수를 매겨보기에는 오래 걸리니 자세하게 내 점수를 매겨서 판단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바오만 피부 타입만 검색해봐도 설문 사이트들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보도록 각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일리 드라이. 세안 이후 보습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두세 시간이 지났을 때 얼굴이 건조하고 당기고 거칠어지는 경우는 D, 드라이고요.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크게 당기지 않고 윤기가 돌고 평소 미간이나 코, 코 주위, T존과 나미존 부위에 모공이 발달되어 있고 기름기가 있는 분, O, 오일리입니다. 두 번째, 센시티브 레지스턴트. 피부 발진, 가려움증, 따끔거리는 증상이 종종 나타나고 악세사리나 화장품을 바꾸면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 환경 변화에 따라 홍조가 잘 생기는 분들은 S, 평소 이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R입니다. 세 번째, 피그멘티드, 넌피그멘티드. 상처가 생긴 부분의 자국, 색소침착이 잘 생기거나 오래가고 햇볕에 잘 타고 얼굴에 기미나 주근깨가 있어서 색소가 얼룩덜룩한 분들은 P, 크게 색소침착이 없는 분들은 N입니다. 네 번째, 윙클드 타이트. 웃거나 찡그릴 때 주름이 잘 생기고 어머니나 아버지, 양가 조부모님들의 피부가 대부분 나이대가 있어 보이는 편이며 햇볕 노출이 많은 분들은 W, 그렇지 않은 분들은 T입니다. 피부과 교과서에서도 인정받은 이 바우만 피부 타입은 사실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부지를 설명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부지, 수분이 부족한 지성 타입이 바우만 검사를 하게 될 시 D타입, 약한 건성 타입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나는 D타입이기 때문에 건조함을 잡고자 유분기가 많은 크림 제형만 도포하게 될 시 오히려 더 모공이 막히고 피지가 더 저류되어 여드름이 발생하고 피부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피부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정확한 스킨케어 방법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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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